루시우 다운 지겐 P 겐지 컷 뭐야 한조 있음 조종요 라인인 방벽 드릴게요 한조 있어요 한조 컷 카리아 컷 라인 컷 루시우 컷 겐지 왼쪽에 들어와요 뺄게요 그냥 네 한조 내리고 맥퀴 나와 겐지 시프트 빠졌고요 겐지 잡으러 가요 기준이 아 진짜 내가 밀었는데 맥퀴 컷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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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근데 저 겐지 진짜 못하는데 갑자기 휠이 맞네 좀 사리셔야 될 때 오늘 잘 되는데 이거 겐지가 찰지인데 아 저거 안되엥 나 명중길 안좋아 상대 망치 에바다 에바다 저 궁 썼어요 아니 같이 갔어 상대 겐지 반사 빠졌어요 이렇게 멕크리 다운 겐지 개피 겐지? 겐지 살아있어요 겐지 머리 위에 있어요 겐지 여기있어요 겐지 컷 나이스 겐지 씩 죽을뻔 했어 잘못해가지고 죽을뻔 했어 정크릴 써주세요 정크릴 안줘 정글에 안좋아 진짜 이 맵에서는 정합이 아예 똑같네 하나도 안다르고 그냥 클라스 차이죠 이거는 클라스 차이 아 방금 핵 만났는데 우리팀이 나가져가지고 근데 나가면 어차피 핵색이 또 돌려가지고 네 맞는데 일단 한명이 희생한거죠 와 해머킹 진짜 씨.. 92점이던데 92점 한 50점대 핵쟁인가봐요 90점대 정도 갈정도면 30점대 핵쟁이든 80점대에서 못 올라가야된데 아 여긴 너무 싫어 부주화 근데 리퍼 뽑았어요 제냐타 개피 자 라인 개피 리퍼 봐주세요 리퍼 아이고 저 방벽 없습니다 라인 다 리아 펄 저희가 수 적어요 지금 4대 5 4대 5 성격 없는 자세에 리퍼 왼쪽 뭐야? 주가 밀어? 뭐야? 어? 나이스? 아주 그냥 스무스 하시네 아이 배도 들어와요 라인 2 빠졌어요 궁습니다 나이스 뭐야? 어딨어? 안 돼! 쟤나타 개피 아 뭐야 킬킹 먹었어요 애들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긁을걸 아 나는 매크리가 손광 던질 줄 알았는데 매크리가 내가 어딨는지 몰라 루시우 반피 상대 비트에 근데 비트에 초을 다 써가지고 오른쪽 오른쪽 석양 쌌어요 라인 다운 네 오른쪽에 오른쪽 석양터 네 나이스 믿는 거 초월 해다 초월 개꿀 근데 살려줘 홍운이요 아 나이스 홍운 아무도 안 돼 하하하 히 반년 24살 이라고 합니다 24세 개니로 바뀜 매크리 개니로 바뀜 예 매크리에 15팀 빨리 경기 이 그래픽카드 빨인가? 그래픽카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겐치 실력이 배로 늘은 것 같애 진짜 배로 늘은 것 같애요 그냥 그래픽카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겐치 실력이 배로 늘은 것 같애 상대 3탱? 아 리퍼 뽑을까 이거? 아 왜 밀어? 아 짜증나 살고 싶다 진짜 상대 3탱이에요 머리좀 쪘는데 그럼 리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리퍼 뽑을게요 자냐타로 녹일 순 있는데 리퍼만 리퍼 있는게 좋죠 3탱이면 오른쪽 오른쪽 리퍼 뽑을게요 뒤에 겐지 완전 겐지 카운터 조합 뽑는거 봐 이건 겐지가 잘했다는 반증입니다 겐지 잘하니까 겐지 카운터 조합 뽑잖아 애들 원숭이에다가 3탱 뽑은거는 완전 겐지 카운터 뽑은건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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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병 미스점 부점 리퍼 공 상대 다 모여있음 상대 다 모여있음 아 겐지 공만 조심 어 라이스 아 지금 그림자 예 그림자 매우 높음 하니까 프레임이 조시우가 어디 있을텐데 살짝 낮아졌네 프레임이 많이 그림자 높음으로 할까 겐지 왼쪽 아 짝이 도망간네 미니섬 부좌와 미니섬 파괴 안돼 안돼 겐지 반사 빠졌어요 겐지 겐지 컷 나이스 다리아 부좌와 리퍼 여기 왼쪽에 있어요 도도부 부좌와 도도부 컷 죽음을 버텨낸다 더 강해진다 도시우 컷 왼쪽에 리퍼 트위터 개피 확인 확인 아 아파요 어 뭉치지 마세요 네 잘 생겨서 튕겼을거에요 잘 봤는데 살짝 봤는데 후우 내띠 뭐지 루시오 두발 막음 매크리 있어요 상대 3텡 빼고 원숭이 빼고 매크리 뽑음 호흡 좀 한번 해주세요 저 오른쪽 오른쪽 많이 나왔다 네 어 띠 리퍼 띠 리퍼 개피적 어머 생전국 썼는데 자리하고 자리하고 호흡해가지고 다 죽었어 그냥 생전국이었는데 왼쪽에 있다 넘어간다 근데 예 뺄게요 아 저거 등대 넘어가요 겐지 등대 위에 루시오님 이길 수 있어요 삐트 삐트 쌍대 삐트 겐지 궁 오그 오그 다운 겐지 칼 빠졌어요 자리야 왼쪽으로 넘어오겠다 오케이 겐지 컷 나이스 수고해요 수고하자 딜급이다 명중률 60%당 이런 날도 문쟁이님 예 아아 예 팀쟁쿨 보고 배웠어요 아 그래요 간선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아 이거 루시오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루시오 하이라이트 같은데 근데 진짜 막 빵빵 터져서 프레임 150m로 안 내려가네 그림자를 매우 높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프레임 150m에서 방어가 된다 굉장히 아주 적절해 그림자 높음으로 바꿀까 매우 높음 하니까 조금씩 그 닫고 그런 그 닫고